왜 안썼는데? 회사에 있는데? 왜 이렇게 안썼는데? 회사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해야죠? 사람도 없는데 어 아 잉셜 왜 이렇게 짜증나지 좀 많이 안 드시네 그땜 기호 끊을걸 아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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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리맨치? 이번에는 랭크맨치 없는데 안 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나이스 우리 린샤오희 터널에 만나면 아마 연습 잘 먹었다 야 왜 이렇게 높겠다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잘 막아 아 고기 흭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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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강의 야, 멀어도 안 되겠지? 오, 왔는가 봐 노이스! 으아 안 왔네 에이 기몰리 왜 까니 어서오세요 기원 기원 안되잖아요 안되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하고 왜이렇게 잘먹어 나이스 기다렸쥐이 다시한번 믿습니다 기원 잊지말자 샤오 유저의 말을 믿는게 아니었어 왜이렇게 잘먹어 존나 아프노 어 뭐야 이거 어 이런 시멸 반시기로 나락을 피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세상에서 에바스찬 아닙니까 아이씨 오케이 한 대 더 맞아라 그만해 그만해 대대 퇴래기 타이밍을 좀 꼬았어요 오케이 헤에 헤에이 요질 할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비워지는데 헤에이 헤에이 주님 제발여 오 야 초풍이었는데 포풍이였는데? 아깝다 오예 기먼티 안전하게 포풍을 잽시다 기먼티 가자 기원 안쓸게 와 가 와이어 다리 개 길어 오 기먼티 이게 무슨 경우? 이게 무슨 경우? 야 에바 미친거 아냐? 미친거 아냐? 미친거 아냐? 어? 지노구나 아 아 제발 제발 다 맞냐 어떻게 오케이 아우 근데 그게 잘하는 샤오미한테 안통해요 이게 다 들케를 다 해버려서 야 야! 어떻게 막았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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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자 야 제발 샤오유 레드 막히면은 몇이였죠? 기억이 안나네 어 봉안잠네 이번에 와 잡을 줄 알았는데 아이사였군 너가 울었네 그만해라 이건? 아 그만해요 얘는 참 엿같거든요 들어갈때 이 카운트 하는거 참 엿같거든요 뀨스바팀이 뭐 보세요 아우 쉣 야 이게 왜 안닿는데 아 이게 안되나 아 그래요? 왼빵만 닿는구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자 잘 안되네 좋아 크흠 오케이 가자 들어가자 봐라 대박 좋아요 좋아요 가오 파워 이뻐요 강퇴정 누가 강퇴정 누가 쟤 요고생해 이제 한 번 붙여쓰겠지? 뭐 이걸 다 붙여서 때렸고 빡했어! 이게 안돼요? 나이스! 가믹님 카토님 어서오세요 형님들 예쁜 애들은 예쁜 값을 해요 진짜 만나보세요 얼마나 엿 같은데 예쁜 애들은 예쁜 값을 함 미친! 미친! 아아! 이 ㅅㄴ 싫어 시이이이이 멀링 쉐우야 ㅈㄴ 싫어 왜 따라와 펭 잘 돌았다 생각해면 너무 아픈데 우와 지렸다 들켓 이봐 마신싹이 안 된다니까 안 돼 나를 응원해야 돼 무조건 아니고 샤오가 대시를 잘해야 돼요 엄청 잘하네 안 쓰네 흘렸다 흘리고 있었구만 뭐하냐 아 시며랄 아 진짜 싫네 샤오유 진짜 싫네 내가 하면 안 돼 이거 뭐야 어 뭐야 왜 됐지 시작 좋은데 아 졸라 잘 막노 아이씨 그만 할래 아 내신 아 내신 씹 신기해줬었는데 헉헉헉 여기서 내신 나갈 이유가 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제발 한 번 더 와 그걸 막으세요? 아 왜 쩝쩝아? 아 뭔데? 아 뭐야 아 왜 쩝쩝 아 왜 쩝쩝 아 맞고 내가 개기면 안 되는구나 그런 엿같은 상황이 다 있네 아 된건데 아 제발 당해다 나이스 멋진거 잘주러 먹었고 보내고 레이지 만들어주지 말고 10레이지 가당 어 어 어 어 어 어 레이지 주고 무조 레드 어떻게 알지 아 진짜 짜임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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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된다 이거 흐름 잡아야 돼요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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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았다 어 좋았는데 뭐 이거 아 제발 총풍 비키 할라 하지 말자 아 삑사리 마시 냈는데 마시 냈어도 피해자겠지 방금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카운터 보호 때렸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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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머리 좋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게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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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 그렇지 야 벽걸이 와 완벽한 심리의 조화 좋았구예 아 왜 아 야 띄워야지 왜그래 아 아 아 시린이 무서워 생겨 와 이걸 안 돼? 어 뭐야 클리어 되는구나 그렇구나 배치지 마세요 조쿠예 지금 맞으면 끝난다 아 아 벽이 안다졌네 화이트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이씨 꼴에 패턴이라고 하면 써볼라는데 안되네 오 야 어 어떻게 하지? 기회된 것 같은데 으 기회된 끼겨오세이 끝낼수있을때 빨리 끝내야돼 끝까지 집중해라 장난치면 진다 이거 우와 이거 왜 맞아? 고무고무냐? 아 쉣 뭐야 이거? 아이 쉣 뭔데? 야 이거 들쾌하게 걸어온건데 잘했죠? 어? 이거 어떻게 흘리노? 존댐스틴 존댐스틴 제발 한번만 살려 아 흘릴건가? 자 어 안전되나노 비리노 조쿠요 아 쉣 안좋쿠요 뭐냐 이거? 다행이다 싸야한다고요? 쌌다 쌌다 아 쉣 안되잖아요 안되잖아요 아 무서워 쌌다 아니 이거 왜 막 아니 저기요 나락쓰라면서요 오 우와 귀여워 나락의식을 아셨니? 아쉬워 아 열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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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명순아 필수했다 어 이거 끊기네 이거? 처음 알았다 와 이거 진짜 철거하면서 처음 알았다 이거 끊기는구나 원투에 몰랐네 오 맨날 저 막을 생각만 했는데 때려도 되는구나 리얼 처음 알았다는 형 아냐? 아니네 원 원 빠그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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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와 진짜 이거 졌으면 진짜 조심하지 마라 오케이 화이트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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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안돼? 오예 아니 이걸 어떻게 막을까? 와 이게 안맞네 때린거 아냐? 어 감동시키고 싶다 비빔밥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보다 제가 좀 요리에 창작에 재능이 있는거 아 헛소리하다가 나랑이 막혀버리네 아니 뭔데? 왜이렇게 잘하냐? 나갔으면 안되겠다 장난하나 난 뭐하냐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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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생 좀 치워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못하겠네 아니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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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할수있다 기원 갑니다 하늘 차다가 나랑 쉿 오 와 이거는 내가 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문제였어요 이거는 아까 헬리콥터 하고 바로 초풍 때렸잖아요 이건 진짜 내가 좀 반응이 좋아서 문제였다 반응이 나빴으면 막고 있었을텐데 그냥 서로 혼자 게임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합시다 아 제발 그만해 나랑 제발 나는 너무섭다 극댕이는 아니 와 여기인것 같은데 2-1 드립드립 어서오세요 오 기몰이 가자 어 안되네 오 오오 아 뭐야 뭐야? 데려가..어? 야 이게 왜 안데려가죠? 와.. 아니 이걸 또 막아요? 아니 안 드시네 워 메모리 너무 시원했다 여덟번째 태풍 여덟번째 태풍